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가 이제 의사들을 이렇게 적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총선 코앞인데 이렇게 의료계하고 이제 윤정부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들은 표가 적고 다수가 표가 많으니까 의사들을 강경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될 일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전에 뜬금없이 의사 정원을 2천 명 정도 늘리는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와서는 좀 확연해지네요. 이 사람들이 선거의 덕실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학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해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료계 국민 못 이겨 지난 정부 같지 않을 걸 표었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왜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해집단하고 크게 부딪히는 일을 할까. 이렇게 하면 가장 여러분들 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게 의료계인데 이게 도움이 안 될 건데 그런데 대통령실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공학 정치 공학 차원에서 총선 이전에 이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계산이 다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치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이제 의사들을 건박하는 거죠. 그런데 뭐 정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고비도 집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들이 정부하고 밑보 보여 가지고 이러면 좋은 일이 없으니까 다 여론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을 많이 옹호하는 그런 논조를 펼치는 뉴데일리 신문도 윤석열 400여 명 정원 철수 문재인 전철 때는 노동교육계획도 물거품이 된다. 의료계획 정권 명언을 그래야 된다. 언론들이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뉴데일리 논조도 그냥 누구 빠는 논조인 겁니다. 그냥 대통령실하고 교분이 있고 교감 있고 하니까 그냥 의사들을 죽을 놈으로 다 몰아붙이는 겁니다. 같은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게 뭐 의사들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대 학장들이 반발을 했네요. 한꺼번에 2천 명을 정원하는 것은 교육력 그상 불가능하다. 경실련은 파업참여 전공의 공정위에 담합 고발할 걸. 그러니까 한쪽으로 쫙 몰고 그리고 여러분 언론들이 다 줄을 서고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가지고 몰고 가는 겁니다. 진짜 참으로 여러분들 비감한 겁니다. 이 일을 꼭 추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면 지지도가 올라가고 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진짜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정원을 학대하는 문제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선우가 있고 하니까 의로계하고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면서 밀고 당기는 그런 절차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추진하더라도 윤정부 하에서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뜬금없이 여러분 이걸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실 사람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한 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인데 이분들이 뭐 표를 얻는 데는 또 고수들이니까 서울시가 전공의 집단 사직의 비상진료체계 도입 빅파이브 전공의 진료 중단선의 법무부 불법 집단행동 음정대응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 적으로 여기란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의사들을 미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을 이렇게 그냥 적으로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필수 의로인력의 부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 의로 회피하고 여러분들 충분히 회피를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더라도 윤정부 하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천명도 늘릴 수 있고 2천명도 늘릴 수 더 이상을 늘릴 수가 있는 거란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뭡니까 너희들은 적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한국 사람이지 뭡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또 문화일보 사슬이거든요. 생명을 볼모 삼은 전공의 업무 거부 이번에는 엄정대응이야. 다 언론들이 그냥 정론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냥 줄을 다 서는 겁니다. 징글징글해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내 눈에는 얘들이 다 줄을 서 가지고 그러니까 참 면허 정지 꺼내던 정부의 서울대 전공의들 변호인단 손님 표 얻으려고 하는 일 같은데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뭐든 그렇게 꼼수를 두면 안 되자면 정도를 그려야 되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그게 목표였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니까 이 대통령실이 그냥 의중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의사 반발에 국민만 보호 가겠다 원칙론 심시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 건 한 거죠 의사들을 적으로 상정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도 올라갈 것이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선거 잘 치러서 이기기 바랍니다. 연복 구호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통령실에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럼 교육받은 사람들이 인과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 무슨 수를 써서 이기겠습니까 원인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선거 결과는 윤 정부 들어서 세 번의 이런 공직선거와 다른 좋은 결과를 얻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인은 변함이 없는데 인풋은 변함이 없는데 아웃풋은 승리를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배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인과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선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랍이라 의료계하고 일전을 불사하는 것이 윤 정부의 속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피력을 안 했는데 의심은 했지만 지금 가만히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여러분들 의사정원 정대를 내세운 것은 다수 국민들이 표를 줄 거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겁니다. 당신들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편법을 쓰는지 여기 보시니까 토마스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주고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동기에 움직이니까 인센티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민사소송으로부터 의사들을 보호해 줘야 필수 분야의 의사들도 지원을 하십니다. 왜 쉬운 길로 그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밀어붙입니까 이 토마스님이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정도를 안 걷는 겁니다. 선거공학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은 표가 많고 의사들은 표가 적고 하니까 의사들하고 일전을 여러분들 불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다수가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것이 소수의 이익집단들을 박해해 가지고 표를 얻거나 옛날에 보면 재벌을 뭡니까 타겟수리가 속재앙을 삼지 않습니까 꼭 같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수가 며칠 딱 지나다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만 보호 가겠다 원칙론의 힘을 싣자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개인 인생사든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옴수하면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시에 들통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보수정당이나 보수색재가 강한 그런 정권은 좌파정권하고 달리 정직과 공정이 그래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정직과 공정이 강하고 그리고 책임감 같은 걸 훨씬 더 강조하고 그게 여러분들 좌파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번에 의료와 관련된 분야도 이 사람들이 배울 걸 배워야 되지 선거에 임박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벤트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어떻든 간에 윤정부가 결국은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데 내 생각은 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표를 떼앗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의사들을 적으로 돌릴 정도의 그렇게 용감함을 보이면 그런 용감함이나 용기나 힘은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 그래야 국민들이 표를 주죠. 그 길은 일체의 이름들 언급 안 하면서 의사들 이번에는 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